문제의 발언이 나오고 사과하는 과정까지 절대 매끄럽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유관 표명이라고 했다가 결국 사과를 하게 됐는데 게다가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곧 60인데 철없이 교수만 하다가 일하다 보니까 정치적 언어 수사에 익숙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2차 가야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박찬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과에 사족을 붙이면 사과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는 거죠. 특히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실수 못 안 합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수를 했을 때는 바로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몇 단계를 거쳤잖아요. 또 이 비유도 문제가 있어요. 환갑이 노인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환갑은 아예 우리 사회에서 소위 연령 변화 때에서 노인으로 치지도 않는 분위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전략이 있냐라는 겁니다. 환갑 이후에 소위 60대를 넘어가는 초노예 인구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혁신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환갑이라 노인층에 들어가는데 뭐 폄하를 하겠냐 이 얘기는 소위 말해서 60으로 5마일 6초를 넘어가고 있는 그 세대. 그 세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없는 그 세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없는 그냥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고사하고 혁신이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진정성도 논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이의 지금 핵심적인 고민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양새고 무엇보다도 혁신이에 대한 기대감을 확 낮춰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번 말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수습 과정이 더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지금 전략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 당장 선거 기간에 이런 거 나왔으면 수십 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초대형 악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김대원 본원과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DNA에는 2004년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바론에 대한 후폭풍 그것이 뼈저리게 지금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악령이 들여온 거죠? 그럼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걸 잊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혁신이가 왜 출범했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중도 접근성, 확장성을 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혁신이가 출범한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혁신이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장성을 갖기 위한 혁신이가 지금 노인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혁신이가 과연 확장성에 대한 묘수를 이거를 뒤엎을 만한 묘수가 나오겠냐? 지금까지도 존재감이 없었던 혁신이인데 이렇게 사과까지 단계별로 해가면서 과연 비장의 한 수, 확장성을 가져올 비장의 한 수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이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없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